Davide 처음 장략했지만 어 애들 분명히 나가셨거든요 이대로 내ї는 함께 직접 눈여서 왔는데 아주 즐겁싸요 더 처음께 즐거운 무대 마무리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 유호 씨. 미안합니다. 네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제일 신난 표정입니다 세상에 다시 만나요 여기 그의 일은 네, 오늘 저희가 부산에서 바로 여기로 왔는데요, 부산에서 정말 많은 유통을 올려줬어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부산까지 많은 유통을 사랑해주신, 주신 유통을 하고 싶었고,